네, 오늘의 시그널은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네, 기업명에서 굉장히 뭔가 친근합니다. 뭐 이삭죽기 같기도 하고요. 요즘에 제가 신규 상장된 지 길게는 1년 정도, 짧게는 3개월 정도 되는 거를 굉장히 기술적인 모습이 좋게 나왔을 때 공략을 해서 굉장히 좋은 지금 수익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삭 엔지니어링도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모습이 지금 나타나서 일단은 그 타점 때문에 일단 가져온 게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삭 엔지니어링은 일단 엔지니어링이라는 글자가 지금 기업명에 있다 보니 뭔가 엔지니어링 분야겠구나, 이거는 알겠는데 그럼 어느 부분이겠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공장 자동화죠. 그런데 이게 공장 자동화가 단순히 그냥 공장만, 말 그대로 그 명대로 공장만 자동화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예를 들어 최근의 기술들이 있죠. IoT라든가 여러 IT의 최첨단 기술들이 녹아있는 것인가 그거랑은 또 굉장히 갭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그 두 개 다 하는 거고요. 공장 자동화를 영어로 하면 이제 OT죠. 그리고 IT의 기술까지 합쳐졌다고 해서 OT와 IT를 함께 결합시켜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끝이 나고요. 세 가지의 주력 사업 부분이 있는데 산업 자동화 솔루션 부분,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 부분, 산업용 IoT 플랫폼 이 세 개의 주력 사업으로 나눠져 있고요. 대표 고객사는 SK하이닉스도 있고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지금 제철도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건설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 잡은 것은 제철 공정이었어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에 제철 공정에서 제어 공장 자동화 이쪽에서 이제 레퍼런스를 쌓아가다가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의 성장과 함께 반도체 공정 제어 자동화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2차전지 시장이 워낙에 뜨겁지 않습니까? 2차전지의 공장들이 막 세계 곳곳과 우리나라에서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런 2차전지 공장들도 당연히 2차전지의 최첨단 지금 가장 앞서가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공장 자동화를 추구를 하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2차전지 전기차 공장까지 사업을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굴뚝 산업인 제철에서 시작해서 지금 2차전지 공장까지 어디든 적용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OT라고 공장 자동화 여기에다가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런 단어들이 이제 너무 익숙하죠. 이것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윈 이 기술을 만약에 예를 들어 현대제철, 포스코는 오래되었으니까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배터리 기업에서 도입을 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생산성이 향상되고 설비 비가동이 감소되고 생산비용도 절감되고 에너지 비용 절감, 너무 많죠. 재고 비용 감소, 수불 비용 절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거는 실제와 유사한 가상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와 유사한 가상 환경 속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아까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이미 빅데이터로 공부를 해요. 얘가. 그래서 대책도 내놓고. 그래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업들이 도입을 해서 이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이거를 안 한다면 그러면 품질 분량이 나와서 품질 비용이 이 라인에서 이게 나왔네. 그 다 나오고 나서 손실이 발생되고 나서 공부를 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접목된 이 OT와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접목된 토탈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이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것들은 이미 현대제철, 포스코, SK, 하이닉스,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고객사들의 레퍼런스에 면면해서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 산업의 대기업들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 엔지니어링이 이 사명은 굉장히 그리고 기업명은 굉장히 생소하지만 우리 고객의 레퍼런스의 면면을 보면 이 기술력을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제공업체 이삭 엔지니어링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제가 크래프톤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 중에서 크래프톤과 정반대로 갔던 것들은 굉장히 공략하기 좀 좋다 해서 라온텍이었나요? 또 엊그저께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찾는 것이 신규주에서는 중요합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2020년도 10월달부터 여기 박스권이 있는데 이 박스권을 붕괴시키면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죠? 초반의 모습은 크래프톤과 유사합니다. 이럴 때는 냅둬야죠. 아무리 이삭 엔진을 공모할 때 IPO를 하고 IR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라 하고 싶다. 그렇더라도 포트폴리오에만 넣어놔야지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갈 시기는 이런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이 생기고 나서 어떤 유의미한 모습이 나왔을 때 제가 말하는 유의미한 모습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10개월선이 생겼는데 계속해서 저항을 받잖아요. 이럴 때는 사면 안 되죠. 그런데 최근의 모습이 3월달, 4월달에 10개월선을 3월달에 돌파했고 이번 달에 20개월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원형 바닥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원형 바닥으로 훑은 다음에 이동평균선으로 처음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을 때 이때 한 번 기술적으로 굉장히 포인트가 오기 때문에 공략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때는 내용을 공부해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거예요. 라온텍처럼. 라온텍도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 일단 열려있죠. 어디까지 열려있느냐. 2021년 7월달에 17,000원 부근 그리고 15,000원. 15,000원에서 17,000원 부근이 일단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거기서 더 좋은 모습이 나오고 만약에 수주 소식까지 나온다. 운 좋게. 그러면 더 큰 대로 원형 바닥형이라는 게 원형을 완성하는 걸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형 바닥형이 보일 정도로 가서 사면 이미 어디서 사겠어요. 그럼 2021년 4월달에 다 가서 사겠죠. 이 가격에. 원형 바닥형의 원형이 완성되기 직전에 반구라고 해야 되죠. 이 U자. U자가 완성되기 전에 U로 트는 그 부분에서 고리 부분에서 사야죠. 확률적으로 베팅을 하셔서 그래서 원형이 완성되는 이 부분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삭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